지난 10년 동안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이 수상하는데 평균 3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핵심 연구를 평균 17년 1개월 동안 했으며 연구 시작 이후부터 수상까지는 31년 2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0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의 나이를 살펴본 결과 수상자 151명 중 112명인 74%가 60대 이상 연구자였습니다. 신 의원은 30년 이상 하나의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노벨상의 씨앗이 된다며 현재 연구원의 10%를 선발해 정년을 보장해주는 비율을 15%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